교체 387페이지 교체 387페이지 착공신고 빨간펜 밑줄 딱 쳐놓고요. 이 절차 중에서 착공신고와 사용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착공신고 뜻이 뭐죠? 착공이라는 것은 공사를 착수한다,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착공신고에 적자 공사 시작하기 전에 계획서 제출 공사 시작하기 전에 계획서 제출하는 것을 착공신고라고 합니다.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막 짓는 건 아니고요. 건축공사를 하다 보면 위해적 요소가 많죠.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는 그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착공신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착공신고 대상도 세 가지죠. 허가 받았다 하나, 신고했다 둘 그리고 가설건축물 앞에다가 허가 대상을 집어넣었어요.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입니다. 다시 한번 허가 받았다 하나, 신고했다 둘 그리고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딱 세 개죠. 이러한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그랬어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기획을 신고하니 이게 바로 착공신고입니다. 그리고 착공신고는 누가 누구한테 한다?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한다. 대상 세 가지, 착공신고는 대상 세 가지 허가 받았다, 신고했다 그리고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건축물에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예정일을 기재했다면 신고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소지한 이 건물을 철거합니다. 철거를 할 때는 철거 전에 신고하거든요. 그 신고서에다가, 철거 신고서에다가 나는 이 건물을 부시고 언제쯤 새 건물을 지을 예정입니다. 라고 착공예정일을 기재했다면 별도로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도 좋다. 또 공사기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그랬으니까 착공신고하는 경우죠. 그럴 때는 감리자나 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라. 그래서 착공신고할 때는 감리자랄지 시공자의 사인을 받도록 되어있다는 얘기죠. 넘기시고요.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389페이지죠. 389. 건축시공. 이제 착공신고를 했으니까 시공을 해야 되겠죠. 시공자가 시공을 할 겁니다. 이제 05로 가세요. 04감리가 나오고요. 과로 1번에 감리자 정의 나오죠. 감리자는 뭐하는 자다? 시공자가 제대로 하는지를 감시감독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주가 시공자를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감자를 정해서 감자로 하여금 시공자를 감시감독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건축주가 감자를 지정한다고 되어있잖아요. 밑줄 하나 딱 쳐놓고요. 건축주가 필요할 때 지정을 할 수 있고요. 또 한 장 넘겨보면 제목을 위주로 봅니다. 허가권자가 감자를 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특정한 건물은 또 허가권자가 감자를 정하기도 한다. 이렇게만 보시고요. 오른쪽 페이지로 오시죠. 중요한 또 하나의 절차가 나오죠. 06번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나옵니다. 사용승인은 준공검사하고 똑같다고 했죠. 공사가 끝났습니다. 건물을 사용해야 되겠죠. 사용하기 전에 확인받는 걸 사용승인. 공사 끝난 후 건축물 사용하기 전에 확인받는 거예요. 사용하기 전에 확인받는 거죠. 물론 사용승인도 당연히 누가 누구한테 신청할까요?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할 겁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또 대상 3가지 허가 받았다. 하나 신고했다. 둘 허가 대상 가성원 주문 딱 3개. 사용승인을 받는 대상은 딱 3개예요. 허가 신고 허가 대상 가성원 주문입니다. 이러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 그랬는데요. 이때는 괄호 속에 감자를 청한 경험이 하나 또입니다. 감리를 정했다면 감리 완료 보고서를 첨부하고요. 또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한다. 공사 끝났을 때 도면 서류가 있겠죠.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한다. 그리고 사용승인은 누가 누구에게?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대상 3가지 허가 받았다. 신고했다. 허가 대상 가성원 주문을 넘기시고 이제 괄호 변경에 절차가 나오는데요.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증을 받았다면 국토부를 전환한 기간 그래서 괄호 속에 신청서 받은 날로부터 7일 나옵니다. 7일 동그라미 딱 치고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에 검사를 실시를 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을 기댔죠. 검사 합격에 미출치고 검사를 받고요.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승승인을 내주는 겁니다. 7일에 검사를 받고 합격됐을 때 사용승승인을 교부한다. 괄호 3번으로 갑니다. 건축물의 사용식이죠.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으러 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죠. 사용승인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래서 박스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고도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서 교부기간 내 사용승인을 교부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7일 이내에 검사에 합격하면 교부를 해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내에 교부를 안 해줬다. 그렇다면 사용승인을 받았다라고 간주하고 건물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검사에 합격됐음으로도 하고 7일 이내에 교부를 안 해줬다 하면 사용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사용승인을 교부받기 전에 고미택출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해서 임시로 사용승인을 했다. 완공되기 전이라도 기준에 합당하다면 임시로 써도 좋다라고 임시 사용승인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건물을 쓸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임시 사용승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괄호 4번에 임시 사용승인이 나오죠.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는 임시 사용승인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 그리고 임시 사용승인도 누가 누구한테 신청한다.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한다. 중요한 건 임시 사용승인의 기간이 중요합니다. 또 2년 나오죠. 임시 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입니다. 중요한 게 2년이 계속 나오죠. 지금 아까 사전결정통지 후 허가 신청도 2년 또 건축허가 제한기간도 2년 그리고 임시 사용승인의 기간도 2년 중요한 게 다 2년이죠.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조건부 임시 사용승이 나오죠. 식수라는 건 나무를 심는 겁니다. 식수동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공사가 완료됐다. 무슨 얘기죠? 한 겨울철에 공사 끝났다는 거예요. 조경이 안 되겠죠? 그런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정한한 시기까지 내년에도 봄이라든지 그때까지 식수동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 사용승인의 기간을 할 수 있으니 임시 사용승인은 조건부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임시 사용승인은 식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임시 사용승인 가능하다. 한 장 넘겨볼까요? 두 장을 넘겨보면 이제 397페이지까지 해야 건축물의 절차를 볼 수 있는데요. 1번에 유지관리가 나오죠. 다 지은 건물을 누가 유지관리할 것이냐 당연히 소유자, 관리자가 나오죠.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는 셋째 주도에 들어가면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을 유지관리한다. 그 정도 보시고요. 한 장 넘깁니다. 이제 399페이지로 갑니다. 399 중간쯤에 02번에 철거 및 멸실신고가 나오죠. 자 철거라는 것은 일부러 부시는 거니까 예정일을 잡을 수 있다 없다? 있죠. 언제쯤 부시겠다? 사전에 신고하는 거고 멸실은 자연적으로 무너지는 거니까 예정일을 잡을 수 없죠? 이건 무너지고 나서 신고하는 사후신고가 되겠습니다. 철거는 사전신고 멸실은 사후신고죠. 철거부터 보겠습니다.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 전 그러지 않았어요? 철거 전에 특시특도시군구에게 신고를 한다. 이때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 철거나 멸실신고서를 제출하라 그랬죠. 신고서가 한 장짜리입니다. 철거점 멸실신고서인데 철거할 때는 철거에다 체크하고 신고하고 멸실할 때는 멸실에 체크하고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철거는 철거 예정 3일 전까지 신고하니 사전신고 3일이다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멸실신고 나오죠?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는 건축물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 멸실 후 3순위에 신고한다. 이건 사후신고가 돼야 되겠죠? 언제쯤 무너질 것이다 라는 걸 예상할 수 없죠. 멸실은 사후신고 30일이죠? 그럼 철거와 멸실은 어떤 게 더 경황이 없겠습니까? 멸실이죠? 그래서 멸실신고는 기간을 길게 잡아 30일이다. 철거는 3일, 멸실은 그 10배 30일에 신고한다. 이렇게도 있고요. 여기까지의 절차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건축 절차입니다. 건축 절차 건물을 지으려면 일단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되겠죠? 허가나 신고를 이렇게 하겠죠? 경미한 건물이라면 신고할 겁니다. 허가를 다 받았다면 착공신고를 해야죠. 공사 시작하기 전에 계획서 제출하는 게 착공신고였죠? 그리고 착공신고는 누가 누구한테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는 겁니다.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고한다. 착공신고하는 대상은 딱 3가지. 허가받았다, 신고했다, 그리고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이 3가지는 착공신고 대상이죠? 허가받았다, 신고했다,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착공신고했으니까 공사를 시공하겠죠? 시공할 때 필요하다면 감리자를 정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감리자를 정할 수 있다. 시공을 해서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중요한 사용승인이 나오죠. 이게 또 가장 중요한 파트죠? 사용승인도 준공검사하고 똑같다고요? 그래서 사용승인은 누가 누구한테 한다?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한다. 중요한 건 사용승인의 대상도 3가지. 착공신고 대상과 똑같습니다. 착공신고 대상은 똑같이 사용승인을 받는 거예요. 허가받았다, 하나. 신고했다, 둘.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이 세 가지는 사용승인 대상입니다. 허가받았다, 신고했다,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중요한 건 사용승인은 절차가 중요하다. 사용승인서를 신청하면 사용승인을 신청받은 날은 7일 나오죠? 7일 이내 검사를 합니다. 제대로 전달 검사를 하고 그 검사에 합격됐을 때 사용승인을 교보하는 거예요. 삼박자 그대로 나오죠? 7일 검사합격, 그 다음에 교보. 이걸 흔히 이렇게 출제합니다. 사용승인을 신청받았다면 7일 이내에 교보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검사합격을 건너뛰면 안 됩니다. 7일 이내에 검사를 받고 합격됐을 때 교보합니다. 만약 합격하지 못하면 계속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공부는 7일 검사합격 교보입니다. 또 이제 완공되기 전이라도 임시를 쓸 수 있는 임시 사용승인이 있죠. 임시 사용승인도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요. 임시 사용승인은 조건부가 가능하죠. 즉 식수, 조경. 조경을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 사용승인을 승인할 수 있다. 조건부 임시 사용승인이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건 임시 사용승인의 기간. 기간은 2년 이내입니다. 임시 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래. 이렇게 해서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사용합니다. 사용을 하다가 이제 바꿀 수 있으면 용도 변경할 수 있겠죠.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이건 이번 주에 공부를 안 했죠. 용도 변경은 다음 단계를 할 겁니다. 용도 변경하다가 이제 건물이 철거되거나 멸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철거나 멸칠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신고하는 거예요. 철거는 미리 신고하죠. 철거 예정 3일 자리에 신고한다. 사전신고 3일. 멸치는 멸칠되고 나서 신고하는 사후신고. 멸치로 30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3일 30일 이렇게 잡았네요. 이렇게 해서 전체 절차를 살펴봤는데 이 절차 중에 중요한 파트너는 착공신고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승인은 단독문제를 출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철거가 예전에 사전신고 7일이었는데 3일로 개정됐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개정됐으니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의 절차까지 다 맞추었고요. 다 적으셨으면 이제 페이지 402페이지로 와줍니다. 402페이지죠. 챕터 4를 보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가 나오고요. 1절의 대지 나오죠. 이것도 계략적 설명을 한번 해보죠. 우리 건축법은 대지가 나오면 도로가 항시 붙어다닙니다. 대지와 도로는 바늘과 실의 관계인데요. 자, 대지와 도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도로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도로가 있으면 대지가 이렇게 붙어다닙니다. 이게 대지죠. 대지. 우리 건축법에서는 도로와 대지가 항시 붙어다니는데 붙어다닐 이유가 있죠. 대지에서 출입 통행은 도로 쪽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대지와 도로는 출입 통행 관계입니다. 출입과 통행 관계를 갖다가 설정할 수 있죠. 자, 그럼 도로부터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도로는 차가 다녀도 도로고요. 사람이 보행하는 보행도 도로입니다. 차도도 도로요. 인도도 도로인데 이 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예요. 우리 건축법상 도로는 인도의 우선권을 둡니다. 차는 안 다녀도 돼요. 사람의 보행은 반드시 가능해야 되죠. 그래서 인도는 필수고요. 또 대지를 공부할 때 이렇게 하겠죠. 대지는 건축물을 지을 땅이니까 일단 안전해야 돼요. 대지는 이 땅 자체가 안전해야 되죠. 안전조치 공부하고요. 또 대지에다가 건축물을 질려면 조경을 해야 돼요. 나무를 심하게 되겠죠.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지에서 도로 쪽은 출입 통행 관계. 왜 출입 통행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만약에 건축법상 도로가 차도의 우선권을 둔다면 대지에서 문 열고 바로 나가면 차가 다닌다는 얘기죠. 그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도의 우선권을 둡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지가, 대지와 도로는 일정 부분이 이 부분이 대지 일부분이 땅에, 이 도로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걸 접도길이라고 합니다. 자, 접도길이 뭐다?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길이 이게 2m 이상이 돼야 돼요. 대지와 도로는 출입 통행 관계이기 때문에 최소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고 있어야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출입에 원활함을 주기 위해서 접도길이 2m 이상이 필요하다. 여길 공부할 겁니다. 자, 우선 제 1절 대지가 나와 있고요. 대지 안전부터 보자. 안전과 조경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안전부터 첫 번째,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대지가 도로보다 낮게 되면 물에 침수할 수 있겠죠. 다만 대지의 배수의 장이 없거나 건축물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다면 그때는 낮아도 된다. 그러나 원칙은 대지는 뭐보다 낮을 수 없다? 도로면보다 낮아도 잘 안 된다. 도로면과 같거나 도로보다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성토 등의 필요조치 습한 토지라 물이 나올 위로가 많은 토지랄지 쓰레기 그 밖의 메릇된 토지는 집안이 약하겠죠. 거기다 건물을 건축할 때는 성토, 흙을 채워준다든지 집안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서 단단하게 구축해놓고 건물을 절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3번 배수 설치 대지는 빗물과 오소를 배출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수관 등의 시설을 설치해서 물을 빼내줘야 되죠. 땅에 물이 차면 집안이 약화될 수 있으니까 배수 설치를 설치하자. 4번에 옹벽 나옵니다. 옹벽은 뭐냐면 이거예요. 옹벽의 뜻은 이겁니다. 옹벽 토합이죠. 흙의 압력을 토합이라고 그러죠. 토합을 지탱하는 벽 옹호해준다 이거죠. 흙의 압력인 토합을 지탱해주는 벽인데 저렇게 빗경사지가 있습니다. 경사지에다가 맞바로 건물을 지을 수 없으니까 땅을 깎아내죠. 절토한다고 그러죠. 절토해서 평탄지로 만든다. 이렇게 절토했습니다. 평탄지로 만들어서 여기다 건물을 지죠.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토합이라는 것은 흙의 압력입니다. 토합은 토량과 비례합니다. 흙의 양이 많을수록 압력은 세지죠. 건물을 갔다가 봤을 때 좌우로 비교해보면 우측에 토량이 더 많죠. 흙의 양이 많으니까 우에서 좌로 토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여기를 지탱해주지 않으면 토사가 유실되고 건물은 붕괴되겠죠. 이걸 막기 위해서 여기다가 옹벽을 설치하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옹벽입니다. 콘크리트나 석축을 가지고 옹벽을 설치하죠. 여기가 옹벽이에요. 옹벽은 결국은 붕괴 우려가 있는 그 토사에다가 옹벽을 설치한다. 또 옹벽의 조건은 이겁니다. 이 경사도가 급할 때 옹벽을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1대 1.5 이상 또 높이가 1m 이상 그럴 때 옹벽을 설치하는 설치 기준 자, 이런 얘기입니다. 경사도가 1대 1.5 이상은 뭐냐면 여기 괄호로 1가고 세로로 1.5로 가는 겁니다. 괄호로 1가고 수직으로 1.5로 가는 거죠. 이게 1이고 1.5입니다. 그랬을 때 이 빗면의 경사를 1대 1.5라고 하죠. 1대 1.5 이상이라면 이것보다 더 급한 경사죠. 그러면서 이 높이가 1m 이상 이 높이가 1m 이상이면 토사가 유실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설치한다. 자, 그래서 옹벽 잠깐 보겠습니다. 손괴가 바로 무너져 내림이라고 되어있죠. 손괴 우려가 있는 도지의 대지를 조성하려면 옹벽 등에 설치를 하거나 필요 조지를 해주어서 안전하게 만들자. 그래서 오른쪽에 심화학습을 잠깐 봐요. 옹벽의 조치가 나옵니다. 손괴의 우려가 있는 도지에 대지를 조성할 때는 다음에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면 성토나 절토 성토는 메워주는 거고요. 절토는 깎아주는 거죠. 그 부분에 경사도가 1대 1.5 이상으로서 높이가 1m 이상일 때는 옹벽을 설치하라. 바로 설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경사도가 1대 1.5 이상으로서 높이가 1m 이상일 때 반드시 설치한다. 두 번째, 옹벽의 높이가 2m 이상이라면 사람 키보다 큽니다. 그때는 엄청난 토업이 발생하니까 단단한 구조 콘크리트 구조로 하라. 이 높이죠. 이 높이가 2m 이상이면 단단한 구조 콘크리트 구조로 하라. 세 번째, 옹벽의 외벽 면에는 이의 지지나 배수를 위한 시설 이외의 구조물이 바깥으로 틀어놔지 말도록 하자. 옹벽이 들쑥날쑥하면 사람이 지나야 되나 부닥칠 수 있죠.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대지는 일단 안전조치에서는 옹벽 정도 알아두시고요. 조경 보겠습니다. 이 대지에 건물 지을 때 나무를 심으란 얘기인데요. 원칙부터 보세요. 면적 200조 이상 밑줄 딱 치고 면적 200조 이상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구미 대출 지자체 조례가 나올 겁니다. 조례다 밑줄 치고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지에 조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라 그랬어요. 원칙은 땅 면적이 얼마일 때 200조 이상일 때 어디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을 설치한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을 설치한다. 왜 조경의 기준을 법으로 정하지 않고 조례로 정했을까요? 조례라는 건 지자체에서 만드는 거죠. 나무라는 것은 지방에 따라 기후에 따라 토양에 따라 제각기 다르니까 지방의 특성을 살려서 조례로 만드는 겁니다. 조례니까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대지 면적의 10% 정도 내 이 정도를 나무를 심는다 라고 현업할 때 알아두세요. 내가 땅에 100평의 집을 진다면 10%니까 10평 정도 나무를 심는 거구나 이렇게 대략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러나 예외가 나온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비싼 땅을 매입해서 나무 심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나무를 안 심기를 원할 거고 이것은 혜택 주는 것이겠죠. 그럼 시험은 원칙이 중요하다 예외가 중요하다 예외가 중요하다 그래서 예외가 1부터 9까지 9개 정도 있는데 이것이 출제가 또 잘 된 파트죠. 그렇다면 나무를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조경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9개 나오는데 9개를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이렇게 오면 돼요. 나무를 심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세 가지 중 하나 하나는 나무 많다 나무가 많으니까 나무를 심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 9개 중에 나무가 많은 게 뭐냐면 1번 2번 이에요. 1번 2번은 나무가 많으니까 심지 않아도 좋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작은 공장 작은 공장이나 물류 이설 공장 공장이나 물류 이설 공터가 필요합니다. 물건을 쌓아놓을 공터가 필요한데 그 자체가 작다면 나무 심지 말고 공터로 써라 이거예요. 그래서 작은 공장이나 물류 이설 몇 번에 있다? 3 4 6번에 있습니다. 3번 4번 6번에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작은 공장이나 물류 이설 이구요. 그 나머지는 심어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보십시오. 심어봐야 소용없다. 이것이 이제 몇 번일까요? 1, 2, 3, 4니까 5하고 7, 9가 되겠죠. 5, 7, 9가 될 겁니다. 그렇죠? 5번, 7번, 8번 두기구나. 8번 두기야죠. 5, 7, 8, 9. 이것은 심어봐야 소용없다죠. 이럴 때는 나무를 심지 않아도 좋다. 그래서 일단 나무가 많다의 1번, 2번 볼까요? 1번, 녹지지역에 건축한다. 2번, 자연환경보존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에 건축한다. 1번에 녹지 나오고요. 2번에 농림, 자연환경, 관리지역이니까 색깔을 초록색을 연상할 수 있죠. 나무가 많은 지역이니까 심지 않아도 좋다. 그러면 작은 공장과 물류처리 3, 4, 6번이거든요. 3번, 면적 5천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작은 공장이죠. 미만이니까. 또 연면적 합계 1,500 미만인 공장, 작지 않습니까? 6번에 연면적 합계 1,500 미만인 물류설. 그래서 3, 4, 6번은 작은 공장과 물류설입니다. 이거 면적 미만일 때 작은 거죠. 이상이면 나무를 심어야죠. 작다는 거고요. 나머지는 심어봐야 소용없다죠. 그래서 5번에 산업단지의 공장이 나오죠. 산업단지의 공장은 각종 폐수로 나무는 죽고 말겠죠. 심어봐야 소용없다. 7번에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다. 해변가 같은데 소금기가 많죠. 대지에 염분이 있으면 나무는 죽고 말죠. 심어봐야 소용없다. 8번은 축사. 가축우리에다가 심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9번에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이 나오나요?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은 존치가 몇 년? 3년 이내니까. 3년 있다 부실 때다가 나무 심어야 소용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무가 많거나 작은 공장이나 물류유산을 심어봐야 소용없다는 조경을 제외시켜주고 있다. 8번 마저 봅니다. 옥상의 조경. 우리가 요즘 건물에 옥상의 나무를 많이 심죠. 옥상의 나무를 심으면 두 가지 장점이 있죠. 옥상의 나무를 심어주면 외표막 현상이 있기 때문에 외표막 기능을 하기 때문에 겨울에 덜 춥고 여름에 덜 덥죠. 또 하나. 대지에다가 일정 면적의 나무를 심으면 대지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옥상의 나무를 심으면 일부의 면적을 대지 조경에 산입을 해줘요. 그러니까 대지에다가 조금만 나무를 심고 옥상에다가 심으면 되겠죠. 대지 활용도가 높아지는 건데. 그래서 2번 보시면 옥상 조경은 이건 한번 알아두세요. 일부 산입. 일부만 산입해준다. 숫자 같은 건 아직 외우지 마시고 옥상에 조경을 하면 그 면적을 다 조경에 산입하지 않고 일부만을 대지 조경에 산입해준다. 이렇게만 알아주세요. 전부가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대지에 조경까지 학습을 했는데요. 조경을 간단히 얘기할게요. 건축물을 지을 때 원칙은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 200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할 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을 하라. 그런데 나무를 심지 않아도 되는 것을 요인 분석하니까 세 가지. 나무가 많다. 심어봐야 소용없다. 작은 공장이나 물류설. 나무를 안 심어도 되죠. 또 옥상에 조경하면 전부 산입, 일부 산입. 일부만 산입을 해준다. 이렇게 딱 끊어주시고요. 중요한 것도 하나 할게요. 03번 들어갑니다. 공개, 공지 등의 확보에다 별표나 딱 세요. 공개, 공지가 나옵니다. 모르는 용어가 또 나왔죠? 공개, 공지가 나오네요. 공개, 공지가 뭐냐? 그러면 시민의 휴식공간이라고 적으세요. 시민의 휴식공간. 시민의 휴식공간을 공개, 공지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시내 한복판을 나가보자. 높은 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빌딩 밑에 보면 사람이 쉴 수 있도록 벤치도 놓고 이런 곳이 있죠. 분수대도 있고. 이것이 바로 공개, 공지인데요. 공개, 공지는 첫 번째. 설치 대상 지역. 또 설치 대상 건축물. 이렇게 일단 딱 나눠보자고요. 과연 어떤 지역에 공개, 공지를 설치할까? 이것은 밀집도가 높은 곳이죠. 사람의 밀집도가 높은 곳에 휴식공간이 필요할 겁니다. 밀집도가 높다 하면 도시적이에요? 비도시적이에요? 도시적이겠죠. 도시적 중에서도 주거, 상업, 공업, 녹지가 있습니다. 주상공록 중에 어디가 밀집도가 높습니까? 상업적이죠. 그래서 첫 번째 상업적에 이것을 설치합니다. 상업적. 또 예전에 이걸 배웠어요. 지역의 이름에 준 자가 있어요. 준 자가 있으면 상업기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준공업을 잡았다. 준 자가 있으니까 상업기능이 있고요. 또 준주거를 잡았습니다. 준 자 있죠? 상업기능이 있고요. 준주거 옆 동네가 일반 주거입니다. 이 지역에 설치한다.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이게 바로 이런 지역이에요. 그럼 이런 지역이라고 무조건 다 공개용 설치한다. 그렇진 않아요. 일정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어떤 건물에 설치한다? 밀집도가 높지만 건물이 대형, 크고 크다 하더라도 사람이 별로 안 모이면 안 되죠. 밀집도가 높고 대형이면서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건물일 겁니다. 그래서 설치 대상 건축물은요. 대형, 구체적으로 연면적 5천 제곱 이상. 연면적 5천 제곱 이상의 그러면서 사람이 많이 이용한다. 다 인용 건축물. 이럴 때 설치한다. 다시 한번. 공개 공지는 시민의 휴식 공간, 여기다 벤치 같은 걸 만들어서 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밀집도가 높으면서 크면서 사람이 많이 이용한다. 그러면 설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 이내. 대지 면적의 10% 이내를 설치합니다. 그럼 사실 건축주 입장에서는 비싼 땅이잖아요. 상업적이니까. 비싼 땅의 10%를 내놓기 참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공개 공지 면적에는 조경했잖아요. 조경 면적을 여기다 포함시켜줍니다. 조경 따로 공개 공지에 따로따로 설치하면 너무 억울하니까. 조경했으면 이 면적을 공개 공지에 포함시켜준다. 네 번째. 그렇다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 비싼 땅에다가 10%의 휴식 공간을 제공했으니까 억울하지 않냐. 그러니까 건축할 때 기준을 풀어준단 말이에요. 기준을 완화해줘요. 즉, 높이 쪽을 풀어줍니다. 면적을 이렇게 공개 공지를 제공했으니까. 제공했으니까. 높이 쪽을 풀어준다고요? 높이인 용적률. 용적률과 높이 제한. 이것을 1.2배 완화해준다. 적용되는 것에 1.2배를 완화해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이것이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개 공지는 이 정도만 알면 득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뜻부터 알자 공개 공지가 뭐라고요? 시민의 휴식 공간이라는 거예요. 책을 보겠습니다. 404페이지 맨 밑이죠. 공개 공지의 의부터 보겠습니다.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그랬는데요. 공개 공지는 펜스, 즉 울타리가 없어서 그냥 구역이 없는 거고요. 공개 공간이면 울타리가 있는 공간에 구역을 쥔 거죠. 공개 공지란 일정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일정 용도 규모의 건물을 일반인 상업체로 소규모 휴식시설을 말한다. 소규모 휴식시설을 공개 공지라고 한다.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공개 공지의 설치 지역의 박스에 나와 있죠? 책에 있는 순서대로 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밀질을 얻다 상업. 또 준자 있으면 상업기능이 있죠? 준공업, 준주거, 또 준주거의 병네 일반주거입니다. 그래서 2번의 상업지역, 3번의 준공업지역, 1번의 일반주거, 준주거까지 나와 있죠? 네 지역의 공개 설치 지역이다. 세 번째, 공개 공지 확보 대상 건물. 이러한 지역에 이런 건물일 때 쓸 수 있다고요? 대형이면서 다인용 건축물,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 및 지폐, 다인용 건물이죠? 문화 및 지폐라면 극장 같은 거 생각할 수 있고요. 판매 설, 백화점 떠올리시면 되고요. 업무수설, 오피스텔 볼 수 있겠죠? 오피스텔. 또 숙박설, 호텔 같은 거. 종교설, 교회. 운수설, 터미널. 다인용 건물이죠? 이런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합계니까 연면적이네요. 연면적 5천 이상의 건물은 공개 공지의 대상이다. 화로 4번이죠? 공개 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 이하로 정해집니다. 땅 면적의 10%를 설치한다. 이 경우에 조경 면적과 매장 문화재 현지 보전 면적을 공개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조경했다면 그거 설치할 수 있고요. 또 매장 문화재를 현지에서 보전하기 위해서 공원처럼 이렇게 가꿔진 곳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공개 공지 면적으로 홈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공개 공지를 확보할 때는 공중에 이용할수록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되고 이 경우에 공개 공지를 피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피로티라는 모른 용어 나왔죠? 피로티. 공개 공지를 피로티로 할 수 있대요. 피로티. 이것은 프랑스 말로 말뚝이라는 뜻이죠. 말뚝. 말뚝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몽땅 다 밑에를 땅에다 붙이는 게 아니죠. 이렇게 짓는 게 아니고요. 일부를 띄는 거죠. 일부를 띄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기둥을 설치하죠. 이 부분을 피로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개 공지는 이렇게 피로티 구조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휴분가를 만들 수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괄호 6번에 법적용의 완화. 완화에다 동그라미 딱 쳐놓으세요. 공개 공지를 설치했다면 박스에 있는 걸 완화해 줍니다. 박스로 들어가죠. 1번에 용적률은 1.2배. 2번에 높이 제한도 1.2배를 완화해 줍니다. 용적률과 높이 제한은 높이 쪽이죠. 1.2배를 완화해 줄 수 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개 공지는 요즘에 현대사에서 많이 설치를 하고요. 출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출제가 많이 되는, 빈번하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대지했잖아요. 이제 도로 쪽으로 가겠습니다. 도로의 뜻을 먼저 알고 가는데 네, 일단 앞에 용어 정의를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도로의 정의를 여기는 안 나오니까요. 잠깐 보고 와요. 자, 페이지 어디를 펴시느냐 344페이지 보시죠. 앞쪽에 용어 정의가 될 거예요. 344페이지 보면 찾았습니까? 맨 위에 바로 이 번 도로가 나오죠? 원칙 보세요. 건축법상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상승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를 말한다. 자, 네 군데 밑을 칩니다. 보행, 사람의 통행이죠. 자동차 통행 그리고 너비 4m 이상 그리고 예정도로 자, 도로가 뭐라고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너비는 4m 이상이 돼야 되고요. 또 예정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다. 예정도로는 뭐죠? 아직은 깔리지 않았고요. 앞으로 깔 예정이라는 거예요. 예정도로도 도로로 볼 수 있는데 그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너비는 물론 4m 이상이고요. 보행과 우리 건축법상 도로에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은 어디가 필수라고 그랬죠? 보행은 필수라고요. 그래서 빨간 페대로 보행에다가 동그라미 딱 치고 필수라고 적으세요. 반드시 사람의 통행이 가능해야 도로로 볼 수 있다. 자동차 통행은 되지 않아도 도로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다시 뒤로 돌아오시고요. 406페이지로 다시 와줍니다. 406페이지. 제2절 도로 나오죠? 도로의 지정이 나옵니다. 허가권자는 도로의 지정을,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도로라는 것은 말이죠. 주민의 관심사예요. 우리 동네 도로 깔리면 집값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주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몰래 만들면 안 돼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박스 오른쪽 볼까요? 원래는 이해관계인 동의를 얻어야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데 다음에 두 가지 경우라면 이해관계인 동의 얻지 않고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수 있대요. 그럼 건축법상 심의기구 뭐라고요? 건축위원회가 있었죠. 첫 번째,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한다, 해외에 거주라 몇 줄.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한다면 해외까지 가서 동의를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한다? 심의를 거쳐서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는 사실상의 동로. 주민이 이미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다면 잠재적 동의를 해줬다고 보는 거죠. 잠재적 동의를 해줬으니까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는 그쯤만 보시고요. 오른쪽 밑에 제3절 볼까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아까 했었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땡땡하고 이렇게 했어요. 출입 통행 관계라고 적으세요. 출입과 통행 관계입니다. 출입 통행 관계죠. 대지가 일정 부분이 도로에 접혀있어야, 접도죠. 접혀있어야 한 사람,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출입 통행 관계죠. 원칙부터 보시죠. 건축물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혀있어야 된다. 2m 이상 밑줄 딱 치고요. 접도길이라고 적으세요. 이걸 우리는 접도길이라고 볼 수 있다. 2m 이상을 접해야 된다. 접도길이. 그러나 2번 예외가 나오죠. 즉, 다음에 해당하면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 즉, 2m 이상을 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첫 번째, 출입의 장이 없다 이거예요. 건축물 출입의 장이 없다면 굳이 2m 접하지 않아도 되죠. 두 번째, 건축물 주변에 공지가 있다. 이 주변이 몽땅 공지예요. 공지가 있다면 일로 출입하지 말고 공지 쪽으로 출입할 수 있으니까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3번, 농지법에 대한 농막 설치한다. 이게 최근에 신설되죠. 농막이라면 임시거죠. 원두막 같은 거죠. 원두막 주변은 4방, 8방 다 나갈 수가 있죠. 출입이 원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대질은 도로에 얼마 이상 2m 이상을 접해 있어야 되지만 어떨 때 그렇다? 출입의 장이 없거나 공지가 있거나 농막, 원두막 같은 거는 그렇지 않다. 2m 이상을 접하지 않아도 좋다. 이런 얘기죠. 자, 거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그럼 지금까지는 이겁니다. 대지 공부했어요. 안전과 적용. 도로 쪽 공부했죠? 그래서 보행과 자동차 통행에 관한 너비 얼마 이상 4m 이상. 또는 그 예정 도로도 도로 볼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도로가 있고요. 대지가 있단 말이에요. 대지와 도로는 출입 통행이기 때문에 이게 접도길이라고 했잖아요. 2m 이상을 접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배울 게 뭐냐면 건축선을 배우는데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하자고요. 건축선은 이겁니다. 대지라는 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지 내 마음대로 건축 계획을 하면 건물을 마구마구 줘가지고 건물이 도로를 침범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불쭉 튀어나와가지고 도로를 침범하면 차가 왔다 갔다 부닥치잖아요. 이걸 규제하기 위해서 건축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선은 대지 내에서 건축이 가능한 그 한계선을 적어가는 게 건축선인데 이건 중요도가 좀 크거든요. 조금 쉬었다가 건축선을 연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